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3 정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 역시 쿠팡 소식부터 좀 전해드려야 되는 거죠? 박종대 의원이 오시니까 이 뉴스를 다루지 말까 하다가도 살짝 또 예고를 하고 나서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해진 의장이 계속 범삼성가하고 합종연행을 한다 이런 거예요. 어제 네이버하고 신세계가 긴급 이사회를 각각 열어서 신세계 그룹과 네이버 간에 주식 스왑, 주식 교환을 한 거예요. 한 1,500억 가량의 이마트 자사주와 신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신세계 인터넷 주식,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의류도 수입해서 팔고 그런 회사인데. 이 1,000억 원치를 네이버 주식하고 맞교환, 이게 상장사니까 이게 몇 대 몇 이런 것도 의미가 없어요. 니네 지분 가치 얼마, 우리 지분 가치 얼마 이렇게 교환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세계 이마트 주식 1,500억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식 1,000억 원치에 해당하는 네이버 주식을 맞교환한다 이런 거죠. 이게 맞교환이 완료가 되면 네이버가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그리고 어머니죠. 이명희 신세계 회장에 이어서 이마트에 명실상부한 3대 주주가 돼요. 2.96%를 지분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데 당연히 온라인, 오프라인 쪽에 최대 유통 강자라고들 하니까 이쪽에 시너지가 있을 거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 판매 그리고 물류 거점화 그리고 라스트 마일이라고 왜 최종 목적지 구간, 예를 들면 집 앞에까지 배달하는 그런 배송 등 폭넓은 제휴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하냐. 일각에서는 쿠팡 상장하는 거 봐라. 그냥 이따가 쿠팡한테 다 먹히겠다. 이런 긴장감이 네이버와 신세계 양대 그룹을 다 자극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저는 사실 쿠팡의 상장도 자극제가 됐습니다만 쿠팡의 상장이 지난주였으니까 사실은 쿠팡의 상장은 미리 예고됐지만 사실은 그 업계 내에서는 쿠팡의 미국 주시장 상장과 별개로 이게 우리 유통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신세계는 전통의 유통 강자잖아요. 사실 우리 어렸을 때 저도 서울에서 오래 살았습니다만 남대문시장 옆에 있는 신세계 고색창연한 그게 아마 일본 식민시대의 미스코시 백화점 자리일 겁니다. 도쿄에 가면 미스코시 백화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인술해가지고 신세계 백화점이 됐는데 한문으로 신세계 이렇게 딱 서 있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서 있어요? 요즘은 영어로 써 있구나. 요즘은 영어로 써 있지. 요즘은 한문으로 써 있겠는데. 그런데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진짜 신세계구나. 그거 한 번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사지는 않았지. 그냥 이제 동네 형 따라서 한번 가본 거야. 버스 타고. 야, 그 계단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랬던 기억이 나. 신세계. 완전 신세계. 완전 신세계지. 그런데 그게 이제 역사인데 역사인데 사실은 쿠팡에만 힘들어진 게 아니라 네이버가 힘들게 한 거예요. 사실은. 뭐가요? 신세계를 힘들게 한 게 쿠팡도 신세계를 힘들게 했지만은 사실은 네이버가 힘들게 한 거라고. 네이버 쇼핑?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새로운 유통을 사실 네이버가 엄청나게 확장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래 기준으로 보면 네이버의 작년 쇼핑 거래액이 네이버 페이 기준으로 결제 기준으로 30조입니다. 30조? 네, 네이버가. 그리고 이마트의 작년 총 매출이 15조 5천억이고요. 이마트가 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 쓱닷컴이 3조 9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네이버의 총 매출액 쇼핑 거래액에 이마트 플러스 쓱닷컴 해봐야 15조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신세계가 더 붙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신세계는 이마트보다는 작으니까요. 그런데 네이버 이마트를 합치면 단순 합치면 쿠팡의 작년 거래액이 22조. 22조.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훨씬 큰 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주식 교환을 2%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회사가 한 회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긴밀한 협력 관계를 하게 된다면 쿠팡과 어떤 굉장히 큰 경쟁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여기다가 지금 아마 박종대 위원도 말씀을 할 것 같습니다마는 이베이코리아가 지금 예비 입찰 중이거든요. 팔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신세계 그룹도 들어간다. 입찰한다라는 거고 SKT에서도 입찰한다는 얘기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통시장의 합종연행이 있는데 유독 네이버의 이혜진 회장이 범삼성가와 합종연행을 많이 한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런 소식이 있었잖아요. CJ대한통원하고 CJ그룹 주식 많이 주고 네이버 주식 조금 받고 이런 거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물류에서 배송은 어디서 하냐. CJ대한통원에서 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왜 이혜진 회장은 유독 삼성범삼성가랑 친할까. 보니까 이제 원래 삼성 공채 출신이고 삼성에서 신입사원 하다가 나와가지고 일종의 스피노프 라고 해나. 분사해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창업을 한 분인데 이력이 보니까 나하고 동갑이야. 아 동갑이요? 67년생이야. 아 그렇습니까? 난 뭐냐. 아니 뭐 그렇게 따지 뭐. 아니 좀. 이혜진 씨는 이렇게 했는데. 누구야. 마크 주커버그는 우리보다 한참 동생이에요. 아 주커버그가 어려? 아 주커버그가 어리지. 주커버그가. 아니 근데 이게 다 내 친구 친구고 다 같은 동년배니까. 그렇게 또 느낌이 좀 다르군요. 그래서 이거 자세한 얘기는 박중대 의원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그 어린이날 대전에 동양백화점이 있었어요. 아 동양백화점 그 상장 사회인데 망했지 않나? 망했죠. 망했지. 네. 그래서 갤러리한테 먹혔는데. 아 이렇게 어린이날 딱 거기 가면 12층에 아마 옥상 같은 데에서 범퍼가 같은 걸 해줬단 말이에요. 어린이날. 12층까지 올라가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내 도우미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베이지색 치마에 이렇게 빨간색 자켓 입고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아니 점프로 다시는 나는 그 소년 김동완은 계단에서 앉아서 정말 신세계다 했는데 거기서 또 엘리베이터 그 트수무치 안 나? 아 생각에 틀이 달라. 그래서 그분이 입었던 그 색깔까지도 기억을 해? 정확하게 기억나요. 아 정말 그때 그 느낌. 지금 동양백화점이었습니다. 대단하다. 동양백화점 없어졌어요. 대전은 동백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코로나19 지금 3차 확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독일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독일이 꽤 괜찮다 그랬거든요. 독일 또 독일 닥스지수가 아시는 것처럼 또 사상 최고가 친다는 뉴스도 해가지고 야 유럽도 좀 살아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부활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4월 초순인데 이제 크리스마스 때보다 더 강한 3차 확산이 걱정이 된다. 이런 뉴스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독일 당국에서 15세 이하 특히 5세 이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독일의 질병관리청격인 로베르트 코후 연구소에 따르면 어제죠. 어제 확진자가 5,488명으로 일주일 전 같은 날보다 1,228명이 늘었다. 야 이게 독일이요. 독일이 뭐 작은 나라는 아니지만 이것도 이게 뭐 백신도 지금 많이 맞고 있는 그런 서유럽의 선진국 최고 잘 나가는 나라인데 5,480명이 확진자가 됐고 하루 사망자가 238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죠. 그래서 최근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3.7명으로 전주에 비해서 훨씬 많아요. 전주 67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국도 급격히 준다 그러고 영국도 급격히 준다 그러는데 희한하네. 희한한 나라죠. 의료체계가 훨씬 더 낫다라고 평가받는 독일에서 이렇게. 그래서 독일도 말이죠. 1, 2월까지만 해도 뚜렷하게 감소했었어요. 그런데 왜 그래요? 그런데 최근 3월달 들어서 신규 확진자 수가 뚜렷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재확산 배경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B127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이 상대적으로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백신의 접종 속도는 좀 늦은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영향을 줬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건데 문제는 오늘 아침 뉴스 일면에도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유럽에 19개고 독일도 포함됐습니다. 통상 아재 백신이라고 하는 아스로제네카 백신 중단을. 아재 백신이라고 하는군요. 그건 몰라요? 그건 몰랐어요. 아재 백신. 저는 AJ, AZ 이런 백신. 독일말로 하면 아재 아니야. 그렇죠? 독일어. 독일어 배우셨군요. 이힐리베디. 몰라요? 디스타드. 어쨌든. 그래서 혈전에 관련된 부작용 이런 것 때문에 특히 노령층 인구에 대해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어쨌든 유럽 19개 나라에서 이게 백신을 중단하는 사태가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유럽에 대한 걱정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성탄절 주간, 작년 성탄절이죠.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2천 명까지 됐는데 최근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500명까지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부활절 어간 되면 성탄절 주간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그런 공포스러운 예측도 있는데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추산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끝났다. 백신도 대여섯 가지 나오는 데다가 미국도 저러니까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좀 이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도 바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쿠팡 얘기가 또 다시 나오네. 쿠팡이 가격이 제가 좀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원인이 이제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수급이 이제 신규 상장 용목은 수급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이제 쿠팡의 최대 주주 중에 한 명이고 경영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아 참 100인만 주인가 팔았다면서요? 팔았네요. 왜 팔아? 아니 뭐 팔 수도 있지. 뭐 그 규정을 어긴 것도 아닌데 뭐. 그런데 이제 김범석 의장은 매도를 해서 그 돈을 어디에 쓸 데인지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미국의 베이비 버핏이라는 별명을. 그런데 그 베이비 버핏이라는 별명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위상이나 뭐 지금 이런 규모로 보면 아마 그냥 베이비까지는 아니고. 주니어? 주니어.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빌 에크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 공교로 학교 이 양반도 나랑 동갑이네. 그런데. 동갑자인지. 동갑자인지. 그런데 이제 미국의 억만장자 되게 잘생겼어요. 보면 거의 영화배우. 에크먼이. 에크먼이. 그런데 이 아이 에크먼이 유명해진 게요. 원래도 유명한 분이긴 한데. 작년 3월에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이 양반이. 작년 3월에? 네. 작년 3월에 CDS라고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회사들. 회사들이 부도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파생상품 거래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아주 단기간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작년 3월에도 보면 미국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은 뜨는 해치펀드 매니저죠. 해치펀드의 오너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공교롭게 쿠팡 2,650만 줄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비영리재단. 퍼싱스케 자기가 만든 비영리재단하고 자산기반 펀드에다가 전액 기부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전액 기부. 그런데 이 트위터에다 뭐라고 썼냐면 나는 아주 운 좋은 쿠팡의 초기 투자자다. 운이 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쿠팡의 놀라운 성강의 결과로 내가 보유한 집은 2,650만 줄 전체는 인류에게 유익하게 사용될 것이다. 그게 시가로 따지면 1.5조 원이에요. 1조 5천억 정도 돼요. 그거를 기부한다고요? 네, 그거를. 그런데 여기서 행간의 의미를 잘 봐야죠. 빌 에커먼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한국의 2014년부터 투자자였거든요. 공시상으로 보면. 쿠팡에? 네, 완전 초기 투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1.5조 이거 다 먹은 걸 거예요, 아마 거의. 내가 볼 때는. 얼마 안 드리고. 2014년이라면 그렇잖아요. 그때 쿠팡 가치가 몇천억 몇조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넷워스라고 부자들 있잖아요. 이 실리콘밸리도 그렇고 페이팔 사단이라고 있거든. 그런 사람들까지 네트워크가 다 있다. 한국의 벤처 생체계도 보면 실리콘밸리에 지금 줄을 대고 있는 벤처 투자자들이 몇몇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이렇게 투자를 하면 기업가치가 많이 오르고 그런 건데 정말 뉴욕 베이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에커먼도 어떻게 2014년에 쿠팡을 투자를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러면 빌 에커먼의 자산이 쿠팡만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왜 하필 쿠팡을 자산적으로 했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들고요. 이게 워낙 상장 차익이 갑자기 많이 늘게 되니까 한국법도 그렇고 미국법도 그렇고 자선재단에 기부를 해가지고 그거를 기한 내에 팔면 한국도 그렇거든요. 한국도 유가증권 상장 차이 생기면 자선재단에 하면 3년 내에 팔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세금을 외부해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좋은 일 됐으니까. 그래도 되겠죠. 그래서 쿠팡을 기부했다는 건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뉴스죠. 왜냐하면 빌 에커먼 자산이 쿠팡만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래서 그 행간의 의미는 뭔지도 박종대 의원께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오늘 아침 뉴스 보면 아까 김범석 의장이 팔았다는 것도 그렇고 보호 예수 종업원들 직원들 보호 예수 물량이 또 크게 나온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상장 첫날 서학겜이라고 불리는 우리 투자자의 쿠팡 그냥 굉장히 폭풍 매수를 했는데 이런 소식이 결코 반가운 소식은 아니겠죠. 내부작업한다는 거니까. 일단 이 얘기는 그러면 박종대 의원한테 한번 자세히 한번 여쭤보죠. 뉴스 3은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또 우리 박병창 부장님 요즘 아주 뜨고 계신 분입니다.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